호랑이 타구 헐헐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눈먼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돈을 벌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일찍 장가를 보냈어요. 아들의 짝으로 맞이한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와 아들 못지않게 시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들도 착한 아내와 가엾은 아버지를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어요. 그러던 이 화목한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 눈먼 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슬프게 울었어요. 예야 곧 다음 나이에 홀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혼자 된 젊은 며느리 걱정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겠어요. 며느리도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하였어요. 착한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전과 조금 다 다름없이 눈먼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한번 다녀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홀로 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산단 말이냐. 당장 시댁에 가서 짐을 챙겨 오너라. 집에 있다가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다시 시집을 가도록 해야지. 그러나 딸은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눈먼 시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제가 시댁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한 번 시집간 몸이니 힘들더라도 시댁에서 살겠어요. 며느리는 친정부모님의 간청을 뿌리치고 눈먼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 걸어가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였어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 한부판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자 금방 한 입에라도 집어삼킬 듯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꽁짝없이 호랑이 밥이 된 며느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아, 나를 잡아먹으려면 어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기를 비키거라. 빨리 가서 눈먼 우리 시아버지의 저녁 진지를 차려드려야 한단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떡 벌리고 있던 입을 다물고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몸을 낮추고는 고갯짓으로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호랑이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가까이 다가갔지요. 며느리는 두려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등에 업고 순살같이 산을 내려가 집앞에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며느리는 호랑이 덕분에 제때의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며느리는 고단하여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어흥!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사납고 우렁찬 소리가 아닌 슬픈 소리였어요. 호랑이가 왜 이리 슬피울까? 며느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울고 있었어요. 아니, 나를 집까지 태워다 준 호랑이잖아. 며느리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잠이 깼어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라도 너무 생생하고 호랑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밝자마자 뒷산으로 뛰어갔어요. 뒷산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함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를 태워다 준 바로 그 호랑이였어요. 아, 정말 호랑이가 빠졌잖아. 호랑이는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슬피 울었습니다. 호랑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며느리는 집으로 뛰어가서 키보다 훨씬 기다란 장대를 가지고 왔어요. 며느리는 함정에 장대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호랑아, 어서 이 장대를 타고 올라와. 호랑이는 장대를 타고 땅에 올라왔습니다. 호랑이가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머리털로 며느리의 몸을 살짝 스치고는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호랑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던 며느리는 장대를 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장림댁 며느님이 이른 새벽에 웬일이시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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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마을 사람 하나가 함정 안에 들여다보고 소리쳤어요. 호, 호랑이가 없어졌다. 호랑이가 없어졌다고? 어제 분명히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장대를 들고 있는 며느리에게 솔렸어요. 장대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새댁이 수상하오. 새댁이 이 장대를 함정에 넣어 호랑이를 도망치게 했지요.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한 남자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윽박질렀어요. 며느리는 차마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호랑이를 놓아주었어요. 호호, 다 잡은 호랑이를 놓아주다니. 나 참 어이가 없군. 어서 광가에 가서 알립시다. 사람을 해치는 못된 호랑이를 놓아준 걸 감추었다가 이 다음에 사고가 생기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며느리를 광가에 고발했습니다. 원님도 며느리를 당장 잡아드리라고 명령했어요. 병졸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간 며느리는 원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호랑이를 놓아주었느냐. 사실대로 고하여라. 원님의 불같은 호령에 며느리는 숨김없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놓아준 죄인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못해 놓아주었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제가 눈먼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빨리 차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저를 등에다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준 착한 호랑이입니다. 뭐라고 호랑이가 너를 등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원님은 믿어지지 않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좋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호랑이를 타고 다시 내게 오도록 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네 죄를 면해 주겠다. 광가에서 풀려난 며느리는 호랑이를 만났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 해도 과연 호랑이가 나를 원님 앞까지 데려다 줄까? 어림도 없는 일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산모통이를 돌아갔어요. 그때 난데없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죽은 남편이라도 살아온 듯이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며 광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어요. 원님이 너를 타고 와야 벌을 주지 않는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니? 호랑이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결심을 한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몸을 낮춰 올라타라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붙잡히면 어찌하려고 그래? 위험을 무렵 쓰고 정말 광가로 가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호랑이는 계속 고개짓을 하며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마을을 지나 광가로 바람같이 달려갔어요. 앗, 호랑이가 사람을 태우고 온다!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호랑이를 타고 온 며느리를 본 원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한 듯이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말이 모두 옳다는 게 밝혀졌구나. 호랑이 같은 짐승도 너의 효성을 알아주는데 고울의 원님이 내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너의 효성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겠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내려놓고 손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원님을 비롯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활과 창을 든 많은 병종들이 관과의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웅이라도 하듯이 꼬꼬치 서서 호랑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며느리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고 며느리는 눈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며느리와 호랑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고비마다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